짜신바라 나는 행복합니다! 락점 노니 수인해 봐 버스 버스티버스 엘 게따 이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바로 유튜버의 삶일까요? 썬네일이랑 그리고 영상 배경음악은 디테일을 한번 만지고 올릴 때 아침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아 양양 션 놀러 갔다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틴 아침에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제로 카부가.. 아 카부가 없구나. 카부가 없다 이거. 완전 포틴이야. 원래 아침에 오트밀을 먹는데 제가 그걸 가져올 수 없어서 고구마 있잖아요. 아침에 고구마 그것도 먹으려고 합니다. 음료수 같은 좋아해요. 코콜렛이라든지 바닐라 바나나 그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요원에 탄산음료만 나는 그런 청량한 맛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물릴 때 이 제품을 많이 먹는 포기입니다. 드실까요? 저는 아침 먹겠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거스트 비버스! 거스가 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 비용을 하라. 형들아 깜만이! 형들 앞에 인생을 질.. 셰프님! 셰프님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운동 오늘 어디 부위 할 거예요? 저는.. 전심? 전심? 아! 약간 이렇게 리프레쉬 느낌으로 웨일스포짐! 지금 저희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홍아야.. 운동..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만원 이상이.. 세 명 탔는데 지금! 몇 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 세 명 탔는데 만원.. 괜찮아? 좀 이따와! 세 명 탔는데 만원이야! 1층! 2층! 3층! 2층! 4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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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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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5층! 푸쉬 대! 푸쉬 대! 계속해서 지금.. 전주 훈련원 느낌으로 푸쉬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킬로도 하고 다슴하고 이렇게 가볍게 할 예정이에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하러 가야지. 성우 몇 킬로에 입길라 했는데? 20% 뻥치지마! 네가 무슨 20% 해. 20%를 레이지 하잖아도 그래. 20%? 그래, 40. 40% 하자 그냥. 10% 1차! 무슨 족이야? 미쳤나 봐요. This is Sparta!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뭔가 가벼워 보이는데요? 20kg.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김치아!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고기! 하루종일! 저 원래 틸라피아 먹거든요. 흰쌀 생선. 이거 이 정도면 아주 식단인데. 고등어는 기방이 많아서 못 먹습니다. 저에게 오직 허락된 고기는 과자미예요. 보시면 얼리네요. 둘을 쫙 뺀 거고 3리는 아닙니다. 1 2 3 3 4 5 5 5 5 5 제가 같은 입장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해변 컨텐츠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은 인터뷰 되시는 분들 몇 분을 응축해서 본 컨텐츠 한 15분 정도 되는 거니까. 눈이 좋으면 인터뷰를 빨리 하실 때 눈이 안 좋으면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해야죠. 레전드 컨텐츠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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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천만 갈뻔 왔습니다. 갑시다. 이제 천만. 렛츠고. 렛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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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요 죽겠어. 고용량 비타민. 이게 비타민 1000mg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이온맥스. 이미프엘인데. 이제 촬영하고 이제 인구의 병 가가지고 또 테이스터 촬영. 패션 촬영을 또 인터뷰 촬영을 해놔 봐야 됩니다. 가보시죠. 왜 이렇게 빡세냐 하루하루가 잠깐만. 잠깐만. 아 방금 영상 영상도 방금 올려가지고. 오늘 서피프트 촬영. 대회 준비. 그리고 식단 관리. 그리고. 영상 업로드. 고스비비보스. 아아아아아아. 고스비보스. 보스가 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아 멋있다. 너는 왜 보스가 되기 위해 비용을 안 지불해? 왜 형만 지불해야 돼? 저는 보스 체질이 아닙니다. 저게. 햇반. 귀리. 귀리. 흥미. 혼혁밥. 닭가슴살. 상온이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고스비비보스. 돈 드랍다 마리. 난 너 때문에 닭가슴살 드랍했어. 돈 드랍다 닭가슴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나. 드랍 23. 1. 4. 5. 6. 4. 5.